지질의 9가지 청년 요법 지질의 9가지 청년 요법 목폐를 제거를 장려하기 위한 섬유질 석취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일부 국소 치료법을 시도하면 지질로 인한 고통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질에 대한 청년 요법은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질병은 염증을 일으켜 항문 벽에 닿는 종교를 생성하는 항문의 정맥의 염증을 의미한다. 대개 이 문제는 출혈, 염증, 가려움증, 흥증과 같은 불쾌한 증상들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시도하는 청년 요법은 지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불편한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다.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는 수색이 동안 수많은 의약 특성으로 높게 평가된 식물이다. 지질에 관해서 알로에 베라는 타는 듯한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 또한 이 식물은 천연연화제이며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자극이나 염증과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사 또한 확인해보자. 대장 세척에 좋은 5가지 과일, 망고, 씨 망고, 씨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염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망고씨를 건조시킨 뒤 고온 입자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하루에 두 번 섭취하자 약간의 불과 함께 가루 2g 고소 씨앗 이러한 씨앗은 치질 및 관련 증상들을 치료할 때 역시 매우 유용하다. 당신은 고소 씨앗을 밤새도록 물에 담근 뒤 다음 날 그 액체를 마셔주기만 하면 된다. 출혈, 타는 듯한 느낌 및 가려움과 같은 가장 불편한 증상들은 이 치료법으로 인해 쉽게 완화될 수 있다. 이는 고소 씨앗이 항염증제와 항산화제가 위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금양 당신은 치질이 원인인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금양, 모략 및 떡갈나물을 이용해 연고를 만들 수 있다. 도금양은 치질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두 성분은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증을 감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질환이 개선되는 동안 그 부위를 마비시켜줄 것이다. 바나나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우유와 조리된 바나나, 표레를 섭취해보자. 칼륨이 혈관을 이완시켜 직장 혈관의 스트레스 및 탑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타는 듯한 느낌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미네랄은 붓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 신체의 주직을 수축시키거나 조여주는 수축제의 역할을 한다. 블루베리 갈아준 블루베리 1테이블 스푼을 거지에 감싼 뒤 지질의 영향을 받은 부위에 도포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 질환이 야기하는 불편한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블루베리의 항염 증성 특징은 강력하며 창자미 뒤장 문제에도 매우 권장된다. 무화과 무화과는 직장에 닿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권장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당신은 하룻밤 동안 무화과 4개를 적신 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을 마셔주기만 하면 된다. 공복에 마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화과는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잎을 이용해 자를 만드는 것이다. 잎을 식힌 뒤 지질의 영향을 받은 부위에 직접적으로 도포해준다. 두 가지 치료법을 결합하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냉원 압박 붕대 지질의 냉원 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 질환과 동반되는 타는 듯한 느낌을 진정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다. 따뜻한 욕조에 앉아 시간을 보낸 뒤 차가운 붕대를 그 부위에 적용하자. 두 온도를 번갈아 가며 도포하는 것은 신체의 다른 염증 부위에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기술은 붓기를 줄여주고 혈유를 개선하며 지질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코틀랜드 누르나무 스코틀랜드 누르나무 항염증제 및 지혈 효과를 지닌 나무이다. 당신은 약간의 물과 잎을 함께 섞어 연고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 면봉을 이용해 지질의 영향을 받은 부위에 직접 발라주면 타는 듯한 느낌과 다른 증상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사 또한 읽어보자. 자연지유법으로 치질 치료하기 치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티볼발은 위생을 유지하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설탕이 많은 식품 커피, 차, 매운 음식을 피하면 치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이미 여러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개선을 보지 못했다면 의사를 방문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의사는 일반적인 치료법과 민간요법을 결합하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